성악과의 존버 저는 오늘 무명 성악과의 존버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성악과 소프라노 백세리입니다 여기서 잠깐 존버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존버라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아시는 그 말이고요 그 비서고와 버티다의 합성명사로 엄청 힘든 과정을 거치는 중이거나 참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저 힘들게 버티다 정도의 표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말로 젊은 세대의 고충이 담긴 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명은 굉장히 슬픈 명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명인 저의 이야기 그리고 무명이지만 지금까지 음악하면서 20년 동안 노래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인 저의 존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12살 때부터 노래를 했습니다 예중, 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꿈을 이루려 부단히 노력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모차르트의 레퍼토리와 어울리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고 모차르트의 레퍼토리로 생애 처음 학교 전기연주회에 뽑히기도 하고 또 콩쿨 입상도 하고 또 실기 수석을 하는 등 재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은 듣기에는 참 단순하지만 성악가들 그리고 음악가들에게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음악적 테크닉과 섬세한 음악성을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음악가들과 성악가들은 모차르트의 작품 연주를 어려워하는데요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공부하다 보니 그의 음악을 너무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그의 음악을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것은 좀 피하고 싶었어요 어린 소녀의 테크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을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았던 것이죠 하지만 칭찬과 또 좋은 결과로 점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노래를 배우고 싶다는 열정이 점점 커져서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노래를 향한 저의 이런 열정과 또 저의 운명의 이끌림에 저의 의지는 없었어요 그 운명의 이끌림에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프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로 나를 뜨지 길게 뽑은 바이었던 풍경이 온다 저 밖의 꽃게 내려온 주렴의 반월이 숨어 아른아른 봄밤이 두견의 소리처럼 깊어가는 밤 돌아가라 진정 아름 던지고 고장 저고리 하얀 동정이와 고장 저까지 하늘로 가야하니 ие 영양이 많이 밝더소이다 멍를 바 negó stare 열도보다 뱉지 마다 설아 Eles 물결을 친다 그대는 어느 나라의 구조들 말하네 한 마리 오저 오저 있냐 사바라 천천히 어라 어미를 숙이고 나는 이 밤의 옛날에 살아난 것과 검은 곳을 골라버리네 가득한 어린 년 가락에 맞춰 흰 손을 흔들어지던 유아그단이 연주 기회가 많았어요 단순히 한 곡 정도 부르고 내려오는 그런 실습이 아니라 난이도 있는 프로그램의 확장으로 연주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회를 거듭할수록 성악적 테크닉의 완벽함과 또 보여지는 모습에 좀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말하고자 하는 것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없고 발성의 완전함 자로 잰 듯한 박자와 음정 등 마치 기계가 부르는 것처럼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려 온갖 신경을 곤두세워 제 소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이런 과정에 지쳐갔습니다 완벽 추구 성향은 저를 두렵게 만들고 음악에 대한 열정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인의 주체 한국 가곡의 밤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외국에서 처음으로 모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자리였는데 그때 처음 관중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관중들이 전부 알아듣는 말로만 노래를 하니 그 언어를 저만 해석하고 이해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저만 아는 언어를 어떻게든 관중에게 이해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게 한 곡이 바로 방금 들으신 윤희상의 고풍이상입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을 한국의 자연 배경을 묘사 배경을 묘사 배경삼아 묘사하는 곡인데 처마급 메탈린 풍경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 이런 가사를 지옥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한국의 전통미를 제가 생각하는 그림으로 떠올리고 그 색채를 저의 목소리로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동안의 완벽주의와는 상당히 대치되는 일이었어요 목소리를 테크닉 안에서 다채롭게 만드는 거는 정해진 여지껏 제가 배워왔던 테크닉 이외에 다른 걸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자음이 너무 즐거웠고 다시 음악과 노래를 향한 저의 열정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여러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말씀이 어려울 정도로 몸이 굉장히 좋지 않은 분이셨는데 요양인의 통역으로 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노래가 왜 감사한지 어리둥절했는데 말씀을 들으니 그분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안부 인생을 살고 계셨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눈 떴네 죽지 않았네 하며 매일 다가오는 아침을 생애 마감으로 맞이하면서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노래를 듣고 처음으로 내일도 이 음악을 듣고 싶다 나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삶의 희망을 다시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동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순간이 저에게는 감동 이상이었고 지금까지 여정을 이루게 한 목표를 갖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나의 열정으로 이루어진 음악이 나만의 불꽃으로 타지 않고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온기를 주어 남게 되는 음악 이런 위로와 가치를 남기는 음악을 하자라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사랑이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 가만 가만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주며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는 그리워지는 노래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꽃으로 서 있을게 음악이 주는 감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현실의 삶에서 한동안 저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음악을 직업으로 삼는 제게 음악은 저의 배유를 채우는 도구로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음악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저의 가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갈 수 있을 거라 믿고 버텼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13년이라는 세월을 존버했습니다 지난 경험처럼 누군가는 저의 음악을 듣고 싶어 할 것이라 하며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생각지도 못한 중남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클래식 음악 교육의 볼모지인 그곳에 자석처럼 그리고 저의 의지와는 또 여전히 상관없이 그냥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적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제가 무대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감동과 또 가치를 교육 현장에서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학업의 열정과 한순간의 경험으로 감동을 전달하는 퍼포머가 되어 누군가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싶었던 저의 꿈이 많은 시련, 회복, 그리고 환희의 사이클에서 버티기만 했는데 결국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루어졌으니까요 여러분, 리케르트의 용어 문화가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현실이 가치에 떠나 일반적인 것에 주목하면 자연이며 가치와 관계하면 문화이다 가치 실현이나 특수하고 개별적인 것 또는 의의가 있는 개성으로 그것의 전제가 되는 것을 문화가치라고 한다는데요 저는 저의 개별성과 개성을 담은 저의 음악으로 문화가치를 만들며 여전히 무명으로 존버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누군가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향한 당신의 열정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 감동을 통해 자신만의 문화가치를 만들어가는 것 무명이라도 그저 작은 사회의 구성원이라도 존버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이자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작본은 또 다른 자막 남들던 것이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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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